동글동글한 파란 로봇 굿 폭풍 지브배면 꼴픽이겠지? 어? 큰 건다. 두근두근 폭풍 로봇 디펙트가 간다.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음 여미. 아니? 미쳤습니까 휴먼? 휴먼이 아닌가? 약사발 까까가 좋아요 누를 것 같은 덱인데. 좋아요. 아 파워 넣어줘 빨리. 파워 하나만 쓰면 전기 고체가 세 개나 나온다고. 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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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쓰레겜. 파워 안 남았으면 선기가 네 개가 나오는데. 하나 높다.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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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전. 음... 어 야 하지 않나? 아아... 하아... 흠... 흠흠흠흠... 나 고대가다면 안될 것 같은데? 폭풍쓸려면 상점에 가면 파워카드 한개는 확정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상점을 틀렀다 갑시다 으... 으흠... 내 체력 어디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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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디펙트 혐오자들 진짜... 디펙트만 만나면 아주 그냥... 으흠... 이 악물고 좁혀네... 펀치기게 때리는 커플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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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다 뒤져... 아 내가 뇌신이다... 살려줘... 저기까지 가야 잘 수 있는데... 폭폭 폭풍... 미라서 온... 야 방열판 님만 오면... 이펙트의 폭풍은... 저희 청폭에선 그저 꽃바람입니다. 이펙트의 폭풍은... 저희 시베리아에선... 그저 꽃바람에 불과합니다... 큰거 오나? 큰거... 오... 나... 상처... 어... 큰거 오는거 같은데... 에이 뭐야... 엘로월드 쓴다... 엘로월드 쓴다... 엘로월드 쓴다... 엘로월드 쓴다... 300개 더 줘봐... 앗... 허순강요바드... 병요정... 벌써 까까와의 싸움이 기대되는데... 은... 권개의신... 고기심의신... 이야... 역학되는거 봐... 겜자라리네 상황에서 물음표 띄우는 수집가 이게 게임이냐를 외치는 수집가 초커 미쳤냐고 사망 발열판 어디갔어 까까야 지금 만나러 갈게 이 정도면 양초 있어야겠는데 아 오 겐기 데스까 아 오 넘싸 갤리버스 어 무색의 파워 많잖아 아니 아 어디가 아니 신성 좋았으니까 용서해줌 오 오 오 오 오 오 어허 어허 안 돼 만겜 에바클럭 아 전류타격되면 먹어야됨 안먹어도 되겠지? 왠이 팽이만 맞겠지? 하파기 왜 안됨? 더보임? 하파기 줘 하파기 왜 안주는데 방열판도 안나와 남한 옷없어 아씨 하하 진짜 그지같은겜 어차피 골칫거리였네 방금은 아 못찍으는데 아 못찍으는데 아니 이게 뭐야 나 이렇게 재수없어 반반반 반반반 결함을 가지고 있네 결함 그 자체 아니 저열에서 어떻게 몸부림이 나와 거짓같은게 아 나만 운 없어 나만 운 없어 어 더보 그 자체 그 자체 그 자체 아 소스는 아 소스는 아 진짜 아 못뿌림 미친 게임 진짜 미친 게임 인공불이 낫지 않을까? 와... 이 몽불임만 아니었어도... 1코 1코 2코 1코 2코 5코 6코 1코 아 몸부림 하드 카운터 넘쳤데 아씨 까까는 안나왔다 일단 묘정 빠졌고 왼쪽 서순하고 아 이거 어떻게 이김 이건 지더라도 잘 놀다 갔으니까 정신 승리 가능 아니 홀로그램이라 포셔쓰기 진짜 애매하네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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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강열판 보상 하하하하 아씨 안돼 인생 끝났다 아들아 보고싶다 유전 아들 고리즘 알고리즘으로 낳은 아들 고철 아 고철 고철 형 영채화 쓰면 한 턴 사라 오 꿀팁 디펙트는 창방에게 진 적이 없다 진 것은 단순한 고철이지 디펙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디펙트는 무적이며 신이다 탈 디펙트 클리어 모담